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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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이 미영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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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asen이 형아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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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었나? 안전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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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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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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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남집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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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Chase 급하게 먹으면 조금 언급 텐 spring ers 과연? 뭐야, 오줌마야. 언니, 드세요. 요청. 응? 요청랄. 요청랄. 치킨. 치킨은 대박이다. 또 말랭본다. 아, 그래요? 먹자. 어. 어. 김밥은 뭐 자리나? 어. 음료수, 음료수 더 편해가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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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운데 왼쪽. 첫 번째지? 아, 호동바. 그리고? 아니, 저런 일이 안 모자리인데. 또 이제 갖고 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왜냐하면 우리 대원에서 앉아야, 우리가 입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우리 그. 우리 왜. 음방대 이런 일정할 때는. 우리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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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죠. 네. 어. 음방대 아이들은 같이 치죠. 그래도 생일 계신 분도 같이 치죠. 그리고. 아니, 마마. 야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앉아.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다 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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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지. 게장만 잘 따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 상품을 많이 받는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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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게 뭐해? 따로따로 하니까 두개가 꽂아야 왜 그래? 꽂아야 여자리와 꽂아야 시각형하고 꽂아다노 아까 누가 버린거야 뭐고 우리 교원들 주의하세요. 쓰레기는 우리가 보내수거하고 있어요. 재화요는 2명 황구고 일반 쓰레기는 노란 겁니다. 음식 쓰레기 없어요? 그냥 쓰레기로. 쓰레기로 쓰레기. 이렇게 부터 알게 되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자유의 상품은 오늘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한테 써보집니다. 오늘 열심히 하시는 분 하시는 분? 어디서 먹으니? 먹어요. 선생님은 오늘 더 먹자. 언제 먹어도 안 먹어도 못 먹을래? 선생님은, 그렇게 먹어요? 이따가 노래도 부르실 때 우리 친구 누구. 긴장서 선생님 옷 또 갈아입어요. 옷 입고 올라가지 말고 긴장서 옷을 떼잖아요 그죠? 긴장서 선생님 노래 부를 때 옷 조금 갈아입기 해주세요. 노래 자랑할 때 입을. 여기 다 미사장님. 아 저기 저 안에 있어요. 어? 거기서 조용히 오시겠어요? 아 거기에. 인플루엔서.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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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은 우리한테 많이 지원해줬으니까 무슨 박수를 그냥. 열 번 이상 쳐요. 열 번 이상. 열 번 이상? 열 번 이상 세워봐요. 열 번 이상 세워봐요.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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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이젠. 그리고 기 저 내도 dive 더 Saya remove uffle. 너무 좋아 dormir. 오늘 된다. 알겠습니다. 아들 워싱이 어떻게 되느냐고 저거 왔는데 너너너너너네 회가 어디서 올라온거야? 국장님이 불러 주세요 회 나 회 안줬어요 네, 나 회 안 좋다 수고하십니까? 며치도 끓여 먹어요 며치도 끓여 먹어요 며치도 끓여 먹어요 며치도 끓여 먹어요 드세요 한 잔 드실까요? 한 잔 드실까요? 아니 좀 이따가 좀 이따가 고기도 다 있으니까 이부분이 다 나오니까 아 네 꼭 대용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 드시면 친구도 안 드시잖아요 맞죠? 같이 드셔야 친구도 먹죠 숫자 있으니까 친구도 못 먹어요 근데 여 들어와 봐 딱 거기 있어 걱정하라 한 건 더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숫자가 갚고 아니 안 돼 딱 거기 있어 너랑 숫자가 갚고 있잖아 알았어? 어디 마지막으로 얘기해 어 딱 거기 있어 가지마 마르빈 마르빈 날아와 예에 박마 이 까빡이 원하다가 그래 한번 그래 아 그런데 감사합니다 어 11밀 미그랩 너무 많이 먹으세요 아 너무 많이 먹으세요 이건 사람은 사람은 법 그러니까 근육이 많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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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 ,, 。 아 좀 이랬어요 한집에 남아라 일단 조금 이랬어요 조금씩 넣어 일찍 누가 많아서 너는 멋져요 남아라 너내요 20년 80 đểли. —2 —2 고ther 고 Center 고 Rinne Be 응시자 이거 너무 잘 알고 아세요 아연 눈이 여기 왕아 왕아라 왕아 Burgung 강아 강아 Afivot 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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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 이나, like mo naman yung YouTube ko, like ko, sige search mo sa YouTube, hindi ka ba naka-subscribe sa akin? anong pangalan mo sa YouTube? hindi, subscribe lang, hindi maingay, baliw ano ba yung ano, pagsign in ka pa hindi na, pag direktsa ka sa YouTube, pag may Gmail ka, direktsa na yun anong pangalan sa YouTube? anong pangalan, hagay na yung YouTube ka na may't? pagnagnan-notificati tanggalin mo lang ang notification ko ako, yun ah... ah.... ah.... ah........ ah.... ah.... ah..... ah.... man...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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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ah...... ah..... ah....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원들, 이리 와봐. 우리 대원들, 아까 주말 1줄, 허리미 남고 나머지 가오라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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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빨리 빨리 한줄 한줄, 그리고 그나기는 진동을 모도록 해야 합니다. 그나기 진동, 어린이는 여기 참여 짓어주세요. 자, 우리 정문들, 오자, 오자, 오자. 앞서 식정 공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정 공연이 끝나고 자리선물 후에, 우리 같은 대회 개회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자리에서 작성을 해주셔서 식정 공연과 함께 개회식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하신 우리 대원 여러분들, 그리고 대원 가족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의자를 다 함께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안내위원은 안내에 따라서 모두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착석을 하셔서 이 순간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대 자율 방범 대원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착석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두 줄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함께 나오셔서 우리 착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들, 좀 앞에 자리를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선서! 선서, 대원들 좀 나오고! 오라! 나 받았었네, 멋있어. 나 앞에 두 줄 빼고, 엄마. 우리 한 줄도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와, 좋아. 한 줄. 여기로 조금, 여기로 조금, 여기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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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하, 부팍한 줄, 형. 앞에 두 줄을 비워두시고, 뒤로 앉으시면 됩니다. 앞에 세 줄, 형. 상관없니더? 상관없어요. 자유, 자유. 아니면은 자유. 각 지대, 그리 안해도 이거 지대 표기가 없어요. 아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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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 지대, 드론임들. 멍가 드라머. 대장님, 사지 추워. 대신이 빨리 하고, 저희는 호텔 좀 벗겨줘. 빨리 좀 호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앉아. 아이앤. 이곳에 앉아. 한 두, 한 시간 반전. 몰라. 아니, 다이씨. 아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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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보세요. 사람표. 사람표로 하세요. 하트. 병원분들은 귀하고 다 챙기다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입장 씻고 같이 갈 테니까 얘기하고 다 챙기다 오세요. 내 각지대 기술관들께서는 귀 쪽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공연 끝나는 동안 바로 개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지대 기술관께서는 의자 맨 뒤쪽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연. 아연.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14 million. 아연. kahit na maulap ang panahon. 아연. tignan nyo ang ulap. madilim. may parating na bagyo. pero may party parrain. 어. 대박 오늘 한마음다짐 대회 더욱더 활기차고 힘차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함께 해달라는 의미에서 난타 공연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즐기시면서 우리 식전 공연이 끝난 후 개회식도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순간 행복하게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난타 공연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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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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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린 난타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 유의하셔서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진행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동 자율, 강동 자율 방범대, 홍광식 대장 외에 3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천 자율 방범대 입장. 권천 자율 방범대 임경수 대장 외에 41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란 자율 방범대 입장. 고란 자율 방범대, 김기식 대장 외에 27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천 자율 방범대 입장. 동천 자율 방범대 김선우 대장 외에 25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화 자율 방범대 입장. 모화 자율 방범대 임재희 대장 외에 3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무대왕 자율 방범대 최황윤 대장 외에 27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덕 자율 방범대 입장. 보덕 자율 방범대, 강신욱 대장 외에 27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국 자율방범대 백승훈 대장 외 3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내 자율방범대 박준호 대장 외 25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면 자율방범대 하정욱 대장 외 29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도 자율방범대 송진화 대장 외 4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건 자율방범대 박정혁 대장 외 32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강 자율방범대 조돈희 대장 외 36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남 자율방범대 김재균 대장 외 26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안 자율방범대 홍성도 대장 외 32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옥산 자율방범대 권범구 대장 외 49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동 자율방범대 최재천 대장 외 4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강 자율방범대 입장 용강 자율방범대 이인원 대장 외 35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성 자율방범대 입장 월성 자율방범대 정영훈 대장 외 31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부 자율방범대 김상형 대장 외 29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북 자율방범대 입장 천북 자율방범대 양창권 대장 외 4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국 자율방범대 입장 현국 자율방범대 양태석 대장 외 25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남 자율방범대 입장 황남 자율방범대 이상준 대장 외 37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성 자율방범대 입장 황성 자율방범대 김병학 대장 외 38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호 자율방범대 입장 황호 자율방범대 이동주 대장 외 25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천 여성 자율방범대 입장 건천 여성 자율방범대 전하정 대장 외 19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천 여성 자율방범대 입장 동천 여성 자율방범대 조금희 대장 외 32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도 여성 자율방범대 입장 선도 여성자율방범대 허정남 대장회 21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강여성자율방범대기 입장 안강여성자율방범대 김정주 대장회 28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옥산여성자율방범대기 입장 옥산여성자율방범대 이경실 대장회 29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강여성자율방범대기 입장 용당 여성자율방범대 김용숙 대장 외 2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여성자율방범대기 입장 한국 여성자율방범대 2022년 4월 연합회로부터 인증받아 새롭게 창단된 여성자율방범대입니다. 이명희 대장 외 19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성 여성자율방범대기 입장 강성 여성자율방범대 이경희 대장 외 18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기 입장 외국인 자율방범대 왕계대장 외 4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자율방범연합회 상징인 연합회기와 김동철 연합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기 입장 경주자율방범연합회 2001년 1월 창립해 36개 지배 1200여 명의 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풍성과 안념을 지향하는 단체로 거금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경주자율방범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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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차렷 정체 경례 단결 바로 네 모두 자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지대 대장님들 지정된 좌석으로 기수분들 맨깃자리로 함께 이동해 주십시오 경주 자율방법연합회 모든 기수 함께했습니다 저기로운 상의 시절 우리가 바빠 사랑에 붙여 있는 사회만 누워 이게 여보? 그리고 자게 또? 다음은 보네 다음은 보네 다음은 보네 박현아 상임 부회장님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더워. 원한 커피. 아버지도 환경으로 참석해주신 매일 기회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회 변수 자유 방문을 위해 한방을 아줍니다. 계획은 들어갑니다. 아, 더워. 네, 네, 네.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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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힘차게 개회를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엔 렐린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네요. 내년 소개는 본 자유 공주자유 방문연합회 박창환 직전회장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년 소개를 맡은 경주자유 방문연합회 직전회장 박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자유 방문연합회 제20회 한방 한국 사진대회 기사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4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방명록의 이전 순서임을 알려주시오니 경주실의 빈을 먼저 소개 올리고 방공과정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전 널리 양지해주시고 다소 미역하고 필수가 있으라도 장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자유 방문연합회 이방아 여성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만 경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경주실의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주시민의 행복과 시안을 지키고 계시는 경주님께서 변인수 경주경찰사사님을 계신하여 3만 경주시장 소영재우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국도의회 변신사 소영재우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주시장 소영재우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의회 김환경 시위원님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환경 시위원님은 황성동 회장님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아무세 대원으로서 아직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기시의회 최영기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의회 최재필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낙 시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의회 최재필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시의회 최재필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시의회 최재필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전 회장님께서는 자리에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지금 동천대에 계십니다. 다음은 정부자유방문연합회 13대 정정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자유방문연합회 13대 정정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자유방문연합회 13대 정정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자유방문연합회 13대 정정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자유방문연합회 15대 정정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자유방문연합회 15대 정정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파주소장 백태훈 파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천생활안전협회 회장 이상돈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천체육회 회장님이 기협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전파까지 상가관형의 안재웅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식회사 올림픽 대표 김덕규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마물상의 김종구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내빈 소개를 마칩니다 경주 자유방문연합회 제20회 한마음과 임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경상북도 자유방문연합회 각 시군구 구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내면에 소개되지 않은 내빈이나 늦게 오신 분은 행사 중에라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창환 직장회장님 우리 내빈 소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리에 대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한마음과 임대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그 의뢰를 하겠습니다 모든 상에 일어나셔서 반면에 국기를 전해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대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십시오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권 Yoon 이승 재배를 분리하여 차가운 설계 이동농농 이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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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대원 분들은 그대로 서 계시고 내빈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내 서명복 내무부회장으로부터 흥동광명 남동기 읽겠습니다. 서명복 내무부회장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다시다. 반갑습니다. 내무부회장 서명복입니다. 한의사 드리겠습니다. 행동광명 우리는 정직 질서 창조의 이념을 실천하는 자육방범대의 역군임을 자부하고 자아혁신의 정신과 희생봉사의 자세로 정의사회 구현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검수한 생활을 바탕으로 생업에 충실하며 희생봉사자로서 사회에 이바시한다. 우리는 침묵과 오의를 돈독히 하며 항상 양보의 미덕을 바탕으로 공동처의 가족이 된다. 우리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지휘체제를 생활하며 명예로운 봉사자의 이념을 실천한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근무 시간을 소중하게 이기며 책임질 줄 아는 대원이 된다. 우리는 청소년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지도하며 근절한 학습 풍토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방범 활동에 힘써온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삭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상국도 자율 방북 연합회장 표창태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영대는 수상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호 자율 방북대 이종혁 시상은 경상국도 자율 방북 연합회 이광아 여성 회장님께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네 수상의 우리 이광황 여성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 우리 이종혁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닛 바로 표창태 황호 자율 방범대 이종혁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활동에 솔선수범해 오셨으며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기여한 고위큼으로 입퇴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18일 경상국도 자율 방북 연합회 회장 이상달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태 전달하겠습니다. 네 축하를 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꽃다발까지 함께 전달 드렸고요. 균형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상국도 자율 방범 연합회장 표창태수여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수상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옆편으로 함께 이동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자 분들께서는 미리 사전에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경찰서장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포명되는 수상자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길 바랍니다. 권천 자율 방범대 김동문 성북 자율 방범대 김동갑 선도해성 자율 방범대 최정숙 외국인 자율 방범대 김은하수 수상자 대표여 최정숙 부대장님이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부대장님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워드 타임 아워드 타임 아워드 타임 시상은 경주경찰서 남인수 사장님을 대신하여 경주자율 방범대 김동철 회장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시상하시는 모든 분들 경주경찰서 경주경찰서 변인수 사장님을 대신하여 경주경찰서 생활안전 생활계 설재욱 계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상자분 그리고 시상자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숙 부대장님 먼저 함께 올라와 주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도열 함께 해주시고요. 대표로 받으시는 한 분만 함께 나와주십시오. 우리 최정숙 부대장님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선도 자율 방범대 최정숙 기아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오셨으며 특히 민경협업 치안 활성화에 개화하신 공익금으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18일 경주경찰서장 변인수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장님께서 직접 감사장 수요를 함께 해주셨고요. 꽃다발까지 함께 전달을 드립니다. 기념품까지 함께 전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우리 모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꽃다발 앞에서 전달을 해주고 계신데요. 축하의 꽃다발 모두 함께 들고 우리 계장님 중앙으로 모시고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지게 활짝 감사장 펼쳐서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 볼까요? 네 자랑스러운 상인 만큼 멋지게 펼쳐서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친절하게 함께 도와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멋지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분들도 모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장 표 참패 소요가 있겠습니다. 후명대는 수상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자열방봄대 이종선 동천자열방봄대 네 무대 위로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뒤쪽으로 도열을 해서 저희 함께 시상하고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선님 먼저 올라와 주십시오. 동천자열방봄대 김상훈 모덕자열방봄대 박상덕 불국 네 쭉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네 네 뒤쪽에 함께 도열하셔서 사진 촬영도 함께 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 수상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자열방봄대 조준일 선도자열방봄대 김진철 선건자열방봄대 우민석 연안자열방봄대 안상혁 황성자열방봄대 이상희 동천자열방봄대 김정희 안강여성자열방봄대 배미경 용강여성자열방봄대 정인숙 황성여성자열방봄대 최영미 경주자열방봄연합회 백승훈 네 시상은 경주시 준화경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동철 회장님 시상을 위해서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네 우리 시상자를 대표해서 우리 이상희 대원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회 황성자열방봄대 이상희 규약에서는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야간 범죄예방순찰 및 청소년 선도 등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18일 경주시장 주난령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네 포터벌도 함께 전달을 드리고요. 네 회장님 중앙으로 모시고 사진촬영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분들 표창패 멋지게 펼쳐서 사진촬영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런 표창패인만큼 멋지게 펼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장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는 무대 위로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화 자율방범대 임정훈님 문무대왕 자율방범대 이민준님 서면 자율방범대 조석곤님 양남 자율방범대 정진권님 옥산 자율방범대 김성환님 중부 자율방범대 최준선님 현국 자율방범대 정다룡님 옥산 여성 자율방범대 허종민님 현국 여성 자율방범대 김경숙님 경주자율방범연합회 이상훈님 모두 다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상회인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님께서 경주시의회 의장 표창패 함께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시의회 의장 표창 받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 함께 올라와 주시고요. 대표로 저희가 정진건님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사진 촬영을 위해서 우선 모두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네 의장님께서 직접 경주시의회 의장 표창패 함께 수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로 받으시는 정진건님 우리 함께 시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표창 받으시는 모든 분들 무대 위로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양남 자율방범대 정진건 귀하께서는 평소 의정 발전을 협조해왔으며 특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자율방범 활동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투창합니다. 2022년 9월 18일 경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네 축하합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마음 가득 담아서 꽃다발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념 차량 있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이장님 모시고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창장인 만큼 멋지게 펼쳐서 사진 촬영 한번 해볼까요? 뚜껑 여시고 멋지게 펼쳐서 사진 촬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친절하게 함께 도와주고 계세요. 네 옆으로 한번 봐주시고 표창팩 멋지게 함께 틀어서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상인 만큼 멋지게 펼쳐서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주 자율 방문 연합회장 소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후명되는 수상자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자율 방문회 김원혁 손도 자율 방문회 박동현 천북 자율 방문회 이창혁 황성 자율 방문회 권성우 황호 자율 방문회 김웅길 권천 여성 자율 방문회 황보미안 동천 여성 자율 방문회 정향미 손도 여성 자율 방문회 구혜경 옥산 여성 자율 방문회 이혜영 청봉 여성 자율 방문회 최유경 외국인 자율 방문회 살비오 에밀린 강동 자율 방문회 장석현 네 시상인 김동철 경주 자율 방문회 회장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무대 위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시상자를 대표해서 우리 권성우 대원이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권성우 대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황성 자율 방문회 권성우 그 학교에서는 황성 자율 방문회 부대장으로서 평소 본연합회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봉사활동이 낭다른 노력을 해주셨기에 탈모범이 되므로 이 표창을 시회합니다. 2022년 9월 18일 경주 자율 방문회 회장 김동철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과 꽃다발 함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중앙일 회장님 모시고 사진촬영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상인만큼 상장 활짝 펼쳐서 함께 해주시고요. 준비해주신 꽃다발 빠르게 함께 전달해 주십시오. 빠르게 전달하고 저희 사진촬영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다음 대회사에 있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율 경주 자율 방문회 회장님이 20분 후에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회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 자율 방문회의 김동철 회장님으로부터 대회사에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00여 경주시 자율 방문회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남로로 인해 근천지역, 내남지역, 경주시 전체가 힘든 가운데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될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철우 시의회 의장님 비롯해서 시의회 의원밀직구 지금 수준 피해가 상당히 심했던 포항지역 우리 이강아 여성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주신 데 진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포항 북부 남부 모두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주 자율 방문연합회 한마음 다짐 대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각지대 지역구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백과성 많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시에서 가지만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압박 아닌 압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경주 자율 방문연합회 파이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주 자율 방문연합회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통철 회장님 아주 파이팅 넘치게 우리 대회사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여사와 함께 청해 듣도록 했는데요. 경찬북도 자율 방문연합회 우리 이광화 여성 회장님 경여사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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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반주시 의회, 동의회 의원님들, 이 자리에 빌려서 제가 남우 동네지만 감사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잘 방문해나, 이상달 회장님이 직접 오셔야 되지만 오늘 일정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저는 포항이기 때문에 경주로 오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오늘은 잘 방금 되어온 여러분의 날입니다.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특히 안전하게 지경 써주셔서 안전하게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있게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이런 행사 때 가보지만 오늘은 날씨가 태풍이 또 온다는 예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 잘 하셔서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화 여성위장님, 우리에게 힘을 더 빠듯하게 말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5만 경주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 경주시의 이철우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장님의 축사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현역 대원입니다. 옥산 자율방공대 대장도 했고, 연합회 구회장까지 했었습니다. 좀 이따가 무슨 어떤 경기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20회 경주자열방법연합회 관광사임회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신 김동철 경주자열방법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홀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위에 비한 시간을 해주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사무 총장님으로 제재하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이 많아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꼭 좀, 꼭 한번, 전해달라는 부탁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경주시의회 이진락 문화보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희망규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정성용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도의회 박성직 건설소방위원장님, 배진석 의원님, 정경민 의원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석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정성용 의원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연합회 이광화 여성 회장님과 소항 남구 북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내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주자율방법연합회 회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 흰남나옥, 피해복구 지원 등, 각각 공사활동의 성공에, 늘 자율방법연합회 회원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근심 독점 잊어버리시고,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경주자율방법연합회의 음악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철우 의장님께서 따뜻하게 말씀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늦게나마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 소방법연합회 의원입니다. 우리 박성식 위원장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경주시의회 정원계 의원님께서도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동천방법협의 우리 김종구 회장님도 늦게나마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님 꼭 참석을 하고 싶으셨지만 이제 바쁜 일정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축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20대 경주자위방법연합회 한방 다진 대회가 개최되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회 일정으로 인해 축전을 대신하고 놀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행사가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경주자위방법연합회 김동철 회장님이 비롯한 관계자와 대원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경주자위방법연합회는 지역경찰의 활동을 보완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치안 유지, 경제 예방 활동 등 안전한 경주를 만드는 데 운영해 지역사회의 기금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대원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화합을 도모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연합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공사를 통해 경주가 더욱 든든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라고 축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깊이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후에도 정말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함께 소통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율방법 대원의 자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범죄 예방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보내 백승훈 외무 부회장님과 김동근 여성 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우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승훈 외무 부회장님 김승근 여성 부회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대원의 자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가져가는 범죄 예방 결의문 낭독입니다. 우리 대원의 자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범죄 예방 결의문 낭독입니다. 우리 대원의 자질 향상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행하면서 네 백승훈 외무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의 자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 대원의 자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범죄 예방 결의문 낭독 아주 의미 있는 결의문 인류가 함께 낭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2019년도 우승팀인 강동 자유광분대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강동 자유광분대 장석현 대장께서는 우승기를 가지고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김동찬 대장께서는 우승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현 대장님 그리고 김동철 회장님 두 분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2019년도 우승팀 강동 자유광분대 우승기 반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상 뒤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철 회장께서 우승기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강동 자유광분대 장석현 대장님 우승기 박지게 들고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자유광분대가 우승기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안전 유의하셔서 아주 멋지게 오늘 한마음대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자유광분대 장석현 대장님 아주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반환하자로 가겠습니다. 네. 회장님께 함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힘차게 함께 흔들어 주십시오. 과연 오늘 자유광분대가 우승기를 가지고 갈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기 반환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0회 경주자율방법연합회 한마음다짐 대회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를 위해서 선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수 선서는 김동철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선수대표 선관자율방군대 우민석 형공여성자율방군대 양혜숙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대원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자율방법 대원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선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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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제20회 경주자율방법연합회 한마음다짐 대회 참가 선수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의 참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 등의 규칙과 질서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생각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참가한다. 하나. 대회 참가 선수들은 경주자율방법연합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시기 않는다. 하나.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선식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의 참가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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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neighbor 참석해주신 모든 뇌밍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해 인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20회 경주자유방문연합회 한마음다짐대의 게시글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단체기념사진 촬영 함께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각지대 대장님들 저희가 이제 무대 앞으로 함께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연합회 운영진 분들께서는 우리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서 무대 도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와 함께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석하신 모든 랩인분들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러 오신 만큼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자 세팅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각 주의사진 촬영 랩인분들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연합회 운영진 여러분들께서 의자와 함께 도열해주고 계십니다. 의자와 그리고 무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안내에 따라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다진 대회 우리 자유광범 대원 여러분들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자리 빛내주신 모든 랩인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면서 이 순간 더욱 더 의미있는 추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랩인분들 안내에 따라서 축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훗은 freedom 아멘 ayan salamat po ng marami sa inyong lahat ayan daisy may galab share ou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ayan 17 million may galab share out sa inyong lahat ano yan sanggip ka ayan mag sanggip salda kami ayan 10-19 million tatanggolin dyan dito na ayan sana kayo hindi magbukas si pungkol kaya one hand sa aking a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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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yan ayan 자, 어떤 거는 치우고 어떤 거는 치우고 한 대분, 한 대분만 지금 한 대분 이쪽으로, 우리 이쪽으로 하고 저쪽은 네 비서로 할게요 두 대분은 우리 대원고 한 자리는 네 비서로 할게요 대원 다 이쪽으로 우리 김치도 여기 있다 ciips 반올라 치omed스 김치 김치 김치랑 찍어 인사 인사 사진 피사진 빗자로 다가», 빗자로 다가. 남쪽의 왁쪽은 수상시장에 맞고 많은 분들이 계신다라는 보물을 맞춘다. 하지만 문자에 맞을 수 있는 관광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각한 곳은 우리의 현장에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에 맞춰서 만드시킨 관광장에서 구입하여요. 이외에서 위 empath한 곳이 맡아주신 것입니다. 문자에 맞춰서 내 인사의 손길을 주여요. 남쪽은 잠도 tall. 남쪽을 마주시籠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찌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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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0. 고마워. 고마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기 구워주기 김치 unsafe 불교 국수 유 Scale 고위 좋습니다 이제 무침 양이 조기 간에 간다 disaster 살이 상처 잊지'm 잊지 않았던 것이다 다흘 치는 눈빛 눈빛 소옥 주소 부좌롭게 정말 맛있다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다 쉼이 한참이 한상땐 한상땐 음 조금씩 조금씩 음 음 김치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16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이거 떼불어. 야 이거 이거, 갖고 와. 여기 여기. 어, 하면 될까? 야 이거 되어있어. 화면 돼, 이거 떼불. 이거. 이고, 이고, 이고. 이고, 이고. 이고, 이고, 이고. 그안나가요? 아, 미안해. 음 음 용광 용광 음 족발은 불국 자유당봉 족발을 드리네요 족발을 드리네요 족발은 족발을 드리네요 망황 족발은 족발은 다 익제 족발은 다 익제 실시간 또 metre 와 Linux 망홍 뭔가 이 앙 오 술 쥬 orden 예 으 아 으 멍게맥 김치 평소에는 김치 이다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ë 현재 구업이 이소가 이길을 마주케어 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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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가지고 해 봐봐 우리가 좀 움직여요. 먹을 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고기 어디 있어요? 고기는 시간이에요. 제주원이 다 깨비가 있을 거예요. 가져와서 혈신들 가면 혼자 끓고 있으니까 혼자 끓으면 음료수 뒤에 있으니까 음료수는 다 꺼내서 사세요. 네 고기 좀 해가지고 내가 오 마이 갓 이건 가장 황 이건 가장 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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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집에서 집에서 다 으 당신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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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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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티스 vilécur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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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가시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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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 없어서 가위가 없어서 가위가 없어집니다. 아, 바비큐. 아, 바비큐 아니에요? 아, 바비큐 좀 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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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메뉴 찍어보시죠? 아, 이제 좋은 샷 드십시오. 좋은 샷 드십시오. 다른 회사에 있어가지고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윈타위바이스. 잘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생깁쌀. 생깁쌀. 네, 네, 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너로? 이거 뭐 너로ла her? 아, 이게 뭐 너로? 네, 이거 뭐 너로? 네, 네, 뭐 너로드시붙요. 그건 뭐 너로드시붙요? 사진 찍어놓으면 더? 이렇게? 찍어놓을 시간이야? 금방 fella이 너무andin忽니다. 근데 뭐 너로드시붙요? 내가 뭐냐리 하‬ 이제는 나이가 나이가 없어서요? 네, 아, 바비큐. 아, 바비큐. 바왕 가이소, 우왕 바왕 시부야 고요노 가인 대선 만드는 식기 대원 자리가 환상 관련된 다음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한 가지 보내주신 쓰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맛있다고 합니다. 안 잘 안 가. 네, SEGA는 아이는 과일을 그리지 않다. 아~~~ 우리 먼저 공포 공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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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공포 물 만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두 함께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함께 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항상 requires 우리는 sort of a common kind of man Spe Thorps 우리에게 조금 더 AKA 예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매일 여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방해하니 나는 나는 너를 방해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된다? 어, 성의 거기 라영? 여긴 잘 한 시대요? 아니, 둘 다 안 돼. 너는 왜 이 zar지? 아니, 이거 싸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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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진아, 희진아, 아빠 이거 오늘. 나 먹자? 다른 거 없나? 직선 가고 싶죠? 회장님, 너 비도 안 한다. 죽을죠.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면 여기 가야 된다고. 여기 하다가 여기 가게 오면 다 오세요. 직선 하세요. 직선 하세요. 아, 너무 바르다. 말빛도 안 먹었어? 우리 개원들 많이 먹어요. 한번 건배합시다. 자, 잔을 채우세요. 잔을 채우세요, 잔을. 뭐죠? 뭐, 몇 잔을 좋아해요? 같이 잔을 채우세요, 같이. 자, 잔을 채우세요, 잔을. 뭐하실 때 좋아요? 강릉농 마주하고요. 네, 마주하고요. 아, 그럼 저기요. 마주하고요. 네, 마주하고요. 다 됐나요?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요. 자, 잔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먹나 먹나 볼게요. 나는 물 드세요. 아, 물 괜찮아요. 물 괜찮아요.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외방 화이팅할게요. 외방 화이팅할게요. 하나, 둘, 셋. 외방 화이팅! 네, 네. 다시, 다시, 다시. 한번 외방 화이팅. 네, 그냥 나야 해. 네,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나야 해. 외방 화이팅. 하나, 둘, 셋. 외방 화이팅. 네, 네. 이렇게 세고 오구에 찬 넣는 거야. 예, 예. 예, 예, 예. 여기 또 여기 넣어. 감사합니다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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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콜락 알까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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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가야만 해 생긴 아 아 예 으 아 뭐 아니야 좀 맛있게도 먹고 그 먹는 거야 아 왜나 있으세요 이거zen을 먹어야 맛있지 으 제거 또 뭐 그 보셔 봐라 이거 예 수제 것. 모자란? 세트 agre 있는 금액? 베이컨에 잊고야? 백두imm이네가 somos 친구들 때문에 사실은 항상 이를게 안 먹었어요. 그럼요. 여름에 많이 아 nữa. 뭘 더 계실거에요? 하라고 먹을 때 네, 이제 아는 거에요. 똑같으면 해요. 맛있다. 제일 무서운 사람 아마도 아줌마가 다른 사람은 무서웠다고 과장님 무서웠다고 집에서 자상한데 집에서 자상한데 학교에서 웃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자상하니까 집에서 집에서 쉬는 거야? 아니지? 지금 집에 있어요 왜요? 네 안녕하세요 잘래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맛으로 눈치고 그게 잘해야돼 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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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람빵 간다 다 마 Jacquiono 아멘 아 아 아 아 아 뱅이 쾅기 우리가 노래하는 거 보니까 천천히 하나. 아니, 우리는 노래 성국 자체가 졌어요. 그래서 저는 옆집 가서 응원하는 걸 도도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이소. 아, 봐요. 많이 적혀요. 그러니까요. 우리 뭘 어디 있죠? 왜, 물이 있어요? 뭘? 작성 엘지. 작성 엘지 배고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얘기해. 그거 말고도 만족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여러 개 보고 봤어. 내가 먼저 말한 게 제가 미שה 먹방 escapehips. 이날 테니 gird 점심은 거 boiled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을 마음에 wastedce깐 tenho Philadelphia! 저는 힘들 때에 계속 order Spider-kry의 집을 먹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Toki Kasi beras dun bura naman naman lach gaw ro gaw 고맙습니다. 오늘의 반응은 잘 지내기 위해서 사랑입니다 다른 반응은, 너네네 라고 했다 나는 아리아 나는 아리아 아말리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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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더 더 더 더... 너무 감사드립니다! 16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minutes pa guys. Maraming sala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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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estas 하나님의 드라이너 만약에 좀 한 번 하나님의 드라이너 감사합니다. Love you all guys. Malapit na po ako mag-end. Wala na isang minute. Wala na isang minuto. 30 minutes na lang. Sa lahat po na nagpunta. Maraming maraming salamat. Sa lahat ng sumusupat sa akin. Mga community dyan. Salamat po. Salamat po sa pag-seer. Team USA, thank you so much. Team Jen, thank you so much. Lahat po ng team na nandito ngayon. Na hindi ko manapanggil. Tapos po sa akong nagpapasalamat. Hanggang dito na lang ako live. Okay, see you tomorrow. 3 p.m. Pilipinas time. Ah, 2 p.m. Pilipinas time. Kaming salamat po. May live ako bukas. Ayan, bye-bye and love you.